안녕하세요. 송경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마을에 백차장에 와 왔어요. 그가 온풋... 여기 왔는데 오늘은 어저께 문경에 한사람이 한 마리 걸은 거를 제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왔는데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돌아갔는데 저는 고통을 빨리 했습니다. 저는 꽝 했고요. 나오는가 해봐야 뭐... 제가 뭐고 노랭이가 망둥아 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믿기는 닭다리 좋고 슬슬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. 잠깐 한번 감아보기 한번 감아볼게요. 이 마지막 느끼고 한번 감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꽉 노릇 한번 감아볼게요. 롱싱 Chuck畫un 네매 랩스의 빵입니다. 달콤한 갈비가 있어요. 여러분들 제가 돈 버리는 돈 버렸어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초들물 정도 돼 갑니다. 지금 초들물 정도 돼 가고 제가 물이 초날물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초들물입니다. 초들물이고 그 며칠에 시작을 해 봤는데요. 오늘 만조때는 안 했죠? 제가 만조때는 시간이 좀 늦게 일어나고 이라는 바람에 제가 잘 됐습니다. 오늘 같은 시간 저도 이렇게 빵 한번 했습니다. 여러분들 또 다른 일에 가서 제가 동물을 하던 찐낚시를 하던 좋은 모습을 오늘 영상으로 보러 가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찍어주세요.